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뉴스에 출몰한 왕의 DNA를 품고 있다는 여자 데리고 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뉴스에 출연했다고. 봅시다. 제목. 뉴스에 출몰한 임신의 여왕, 원제,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전날 저희 회사 동료가 본인이 임신 3개월이 됐다고 저를 포함해 모든 직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때 그러더라고 안정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4개월이 넘어갈 때까지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 나 좀 잘 봐주라. 이런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 그러다 결국 완전히 미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처음에는요. 당연히 축하도 하고 진심으로 또 사무실에서 제일 좋고 따뜻한 자리도 다른 동료가 양보를 해줬고요. 거기다 입덧도 심하다고 언제든 휴식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며 출퇴근도 2시간 정도나 짧게 조정을 해줬어요. 아침엔 늦게. 마칠 땐 먼저 가고. 그리고 본인이 맡은 업무도 힘들다고 해서 이거 역시 다른 동료와 제가 조금씩 더 하기로 양보를 했어요. 이를 빼준 거죠. 또 입덧 때문에 점심을 거르는 날이면 다른 동료들이 죽이나 스프를 사오는 등 정말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선 끝없는 이해와 양보 또 배려를 해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이 여자는 만족이 안되는가 봅니다.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임신이 벼슬이야.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걸 넘어서 이제는요. 그냥 표정관리도 안되는 정신나간 일들이 자꾸 터지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에 다른 업체에서 샘플 물품을 보내오면요. 그게 들어오면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재료 보관실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거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개당 무기를 따지는 것도 웃긴데 겨우 200g도 안됩니다. 그게 1인분도 안된다고. 그렇게 그것들을 보관실에 막 쌓아두고 나중에 각자 하나씩 꺼내서 성분 검사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거 하나조차 손을 안 쓰려고 합니다. 겨우 200g인데 2kg도 아니고 아우 나 배가 불러서 너무 힘들어. 내 자리에 좀 갖다줘. 이러는데 진짜 웃기는 게요. 갖다 줘도 난리야. 아니 뭐야. 왜 의자에도 제대로 못 앉게 이렇게 둔 거야. 이지랄. 아니. 그 200g이 너무 무거워서 이러는 걸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임신한 건 안보이냐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왜 안 해놨냐. 등등등.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지가 사장이야. 오만지 싫어다 하는데.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임신 갑질인 건가요? 진짜 같은 여자지만 꼴도 보기 싫어져요. 정말입니다. 또 자기가 맡은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오? 오? 이러면서 아우 석이 너무 울렁거려. 라며 같은 여자인 자한테 이해를 바란다면서 자꾸만 지의를 미뤄요. 쓴이한테 준다는 거겠죠. 그래도 처음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그래 내가 배려를 해줘야지 이런 좋은 마음으로 일을 대신 해주곤 했는데 그런데 본인 이 여자가 말한 그 안정기가 벌써 한참이나 지났거든요. 근데도 계속 어디가 안 좋다. 몸이 너무 무겁다. 어지럽다. 구역질이 올라온다. 힘들다. 이런 소리면 주구장창 해대고 끝없이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듯 배려를 강요하고 있어요. 잦은 지각은 일상이고요. 바빠서 점심을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시켜 먹는 날 있죠. 이런 날에는 또 음식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올라온다니 어쩐다니 대놓고 개치라를 하는 바람에 다른 직원들 여자 눈치 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요. 특히 저는요. 일이 너무 바빠서 직각까지 해줘야 되니까 가뜩이라 늦은 점심인데 그래서 배가 엄청 고픈데도 옆에서 구역질이 올라온다 이러니까 아예 밥 한술 뜨지 못했어요. 이래서 보다 못한 저희 팀장님이 꽁꽁씨 정 힘들면 그냥 육아휴직계를 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 자기는 출산하기 전까지 절대 안 된대요. 계속 다닐 거라고 했다는데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참고로 저희 회사 신생기업이에요. 그리고 극남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저 이렇게 단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자 직원들 더 조심스러워하고 또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여자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제가 봤을 때 그걸 또 대놓고 역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야. 이러다가 정말 사람 확 돌아버릴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양보와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을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요 내일 이 여자랑 단판을 한번 지워볼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 혹시라도 제가 이기적인 게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그 정도로 몸이 힘들면 휴직을 해야지 이게 뭔 거짓같은 민폐야. 출산하기 전까지 다니겠다? 그럼 피해나 주질 말든가. 그런데 저기에 쓴이요 말하는 건 그래요. 상사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좀 비춥니다. 괜히 쓴이 소문만 안 좋아질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사가 팀장님이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댓글 일단 회사 자체가 남초 그리고 요즘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 상사들 있었으면 이 여자 벌써 아작냈을 거야. 너무 아깝다. 2번 제 경험인데요. 출산 전부터 저러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즉 출산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심각해진다 이거예요. 그냥 놔두잖아요. 나중에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 배려했던 거 전부 다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강하게 건의를 하세요. 모성보호 이걸로 야근을 못하게 하거나 임신 초기 후반기에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거 중기는 상관없죠. 이런 것만 하도록 건의를 해야 돼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저 무개념 인간 하나 때문에 쓴이네 회사 앞으로 가임기 여성은 절대 죽어도 안 뽑겠네요. 3번 직원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호구를 보는 겁니다. 이럴 땐 팀장님이 단호하게 나서야 되죠. 다른 직원들 피해해 주지 말든지 아니면 휴직을 쓰라고 아니 냄새 때문에 남들까지 밥을 못 먹게 한다면 그럴 거면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다니는 거야 힘들어서 저도 애 둘낳고 휴직 복직 다 해본 사람입니다만 배가 막 뭉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거 아니면 적당히 쳐해야지 지 하나 때문에 다른 여자 후배들 이제 직장도 못 가지는 거야 저런 것들 때문에 될까요? 맞아요. 저런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에 미래에 아무 죄도 없는 여자 후배들이 피를 토하게 되는 거죠. 4번 저도 같은 여자고 아이도 낳아본 사람입니다만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담배 연기 노출시키지 않기 육체적으로 무리한 일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한다든가 오래 걷는 거 뭐 그런 외에 신체 활동을 요하는 것들 이런 거만 열외시키고 그리고 회식 음주 열외 이런 거 밥은 자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바란다 그건 그냥 그 여자가 미친 거고 이기적인 겁니다. 입덧이 그렇게 심하면 휴가를 써야지 일도 안 되는데 도대체 왜 꼬액꼬액 출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어? 5번 바로 이런 미친 것들 때문에 자꾸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하는 거야. 괜히 일 잘하고 있는 여자들까지 다 피를 보게 만든다니까. 완전 걔 노답인 게 쓴이가 만약 뭐라 뭐라 하잖아? 너도 임신을 해봐야 내 마음을 알지 같은 여자끼리 넘어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빽빽 소리나 쳐지르고 100%야. 분명해? 6번 그 참 임신 유사에 더럽게 하네. 그 뭐야 모성보호법으로 정해진 거 말고는 해줄 의무 없습니다. 절대 해주지 마요. 저러다 애 낳잖아. 그럼 육아휴직 갈 거고 복직을 하는 대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일할지 하다가 회사 때려칩니다. 그게 바로 저런 것들의 종택이죠. 7번 이 여자 저러다 나중에 출산 육아휴직까지 다 쓰고 나면 이젠 아이한테 집중을 해야겠어. 이러면서 퇴사 엔딩 100%야. 뻔해. 걸어다니는 유리천장 제조기 극혐. 끌 끌 끌 끌 끌 8번 아니 지가 뭐 이 나라 국본 세자를 잉태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처음 잊고 저렇게 왕비 모드로 나대는 거요? 뭐야? 9번 우리 회사에도 저런 미친 여자가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요. 참다 참다 나중에 완전 개빡쳐버린 우리 과장님이 제발 이제 그만 적당히 좀 해라. 아니 우리가 인심시켰냐? 우리가 니 남편이야? 이런 말을 했죠. 그러자 바로 아닥하고 버러워 탔는데 이것도 그래 우리 과장님이 같은 여자니까 이미 해본 사람이니까 이긴거지 만약에 남자였다면 그럼 또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도 네덜 그래요. 솔직히 그렇죠. 뭐만 하면 성희롱이니 차별을 했니 이 지랄 해대니까 남자들도 이제 더러워서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또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무능하고 영악한 여자들도 많이 있고 말이죠. 반성해야 돼요. 미치겠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언제? 같이 놀러 갔다 온 건데 기름값을 제가 줘야 하는 건가요? 친구랑 같이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립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아이가 하나고 저는 또 둘 데리고 갔는데요. 경비는 저희가 같이 모은 돈으로 다 해결을 봤고요. 반반씩 여행 역시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모두가 만족하고 잘 다녀왔거든요. 그랬는데 얘 말고 다른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뭐야 돈을 똑같이 썼다고? 야 너 완전 개이득이네? 너는 애가 둘이잖아. 야 커피라도 한잔 사줘라. 이러길래 솔직히 얘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싶었는데 얘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름값 이야기를 하네요. 야 근데 너 혹시 기름값은 좋냐? 이러길래 아니 왜 안 좋는데? 이랬더니 와 너 진짜 양심 쳐 뒤졌다.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이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다같이 가는거고 지도 애를 데려왔는데 기름값이랑 도루비를 제가 따로 줘야하냐 이거예요. 여하튼 이 친구말에 대답 안하니까 계속 뭐라뭐라 해서 아 알았어 알았어 이러고 끊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기에 여기도 여쭤봅니다. 제가 줘야돼요? 정말로? 댓글 1번 뭐 그 친구는 이제 너랑 네 애새끼들 데리고 절대 두번 다시는 여행 안간다고 인간이 염치가 없구만 퇴위 2번 운전 누가 했나요? 글 꼬라지 보니까 니가 안했네 친구 차 그리고 친구가 운전해가지고 간거면 당연히 줘야지 이딴게 애들 엄마라고 진짜 그 친구 말이 염치랑 양심이 진짜 뒤졌어 3번 이런 신박하고 개사악한 마인드는 도대체 어디서 기어나오는 걸까? 아니 왜 버스도 요금 내지 말고 그냥 차 타지 그래? 어차피 남들 타고 가는 건데 잠깐 타설 뿐이잖아? 4번 주작 같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차 없고 운전 안 해본 사람들 중에 이런 거짓들 진짜 되게 많다니까 은근히 나라 5번 야 너는 그럼 택시 타면 기사님이랑 요금도 반딩하냐? 기사님도 같이 차에 타고 있었으니까 안 그래? 맞지? 앞으로 반딩해라 6번 물질적으로 보답하는 게 부담이 되면 말이라도 친구야 고맙다 정말 고생 많았다 다음에 내가 한턱 쏠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조차도 부끄럽다 말 못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마음속으로 고마운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사람인데 뭐야 이거 완전 꽤 뻔뻔하네 혹시 인간이 아닌 건가? 안 해봐요? 진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아이고 거지가 나 미쳤네 이러고 넘어가지만 첫 번째 저거는 모든 개인이 아니고 공적인 피해를 주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거 요즘에 문제 많지 않습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이렇게 못된 것들이 많을까요 자식 키우면 안 벗걸었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